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0%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냐 전일 카카오가 헬스케어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카카오 헬스케어 신설, 모바일 기반 생태계 조성, 의료기관에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카카오는 수년 전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산업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회사에 투자를 했고 관련 병원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MOU를 맺는다든지 그런 이벤트들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법인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격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카카오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하면 함께 봐야 되는 주식은 무엇인지 카카오 때문에 부각받을 만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출발점은 데이터 생성입니다 무슨 데이터를 생성을 하느냐 당연히 의료 데이터를 생성을 하겠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평상시에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의료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집을 할까요? 일단 병원에 간다면 거기에 있는 의료기기로 수집을 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영역에 있을 때 운동을 할 때나 평범한 그런 생활을 할 때 우리 몸에 장착된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계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바로 의료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집된 의료 데이터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에 체계적으로 저장이 되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업 모델을 살펴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수집된 의료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고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물 인터넷, 사물과 사물 간에 내지는 사람과 사물 간의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oT 산업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의료 데이터가 위변조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인프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산업들이 융복합되어서 개인의 건강 기록, 생성, 수집, 분석을 통해서 개인의 질병이나 질환과 건강을 관리하는 산업이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다 이러한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되기 때문에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생각보다 큽니다 2019년 기준 1,06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게 2025년에 와서는 무려 5,04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0%에 달합니다 참고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2021년 기준 한 6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2025년 기준 600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커질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진출이 매섰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있고요 카카오면 또 빠질 수 없는 기업이 있죠 네이버가 있습니다 두 기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2018년 현대중공업과 아산 카카오 메디컬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와 현대중공업이 각각 5대5로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한 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CIC를 설립을 했는데요 CIC가 컴퍼니인 컴퍼니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내 벤처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갤럭스, 휴먼스케이프, 세나클소프트 등 다양한 기술력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일단 갤럭스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한 신약 설계 스타트업이고요 휴먼스케이프는 블록체인 기반의 환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세나클소프트는 EMR, 전자의무 기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이버 더 카카오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약간 차이가 나는 점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제2사옥에 200평 규모의 사내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일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실제로 이런 것이 가시성이 있는지 시행착오를 겪으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테스트를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CIC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로바라는 법인도 있죠 클로바가 소비자들한테는 AI 스피커 이런 걸로 친숙하죠 네이버의 AI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내부적으로도 CIC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을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진료 이런 것들을 단행을 하고 환자의 병명 기록이라든지 의료 데이터 이런 것들을 구두로 밝히면 이 클로바 AI를 통해서 이 의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러한 사업을 뜻합니다 네이버 역시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술력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루닛, 이지케어텍 등이 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상장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이 인공지능 솔루션을 덧입혀서 암을 진단한다든지 암을 치료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지케어텍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상장사입니다 여기에 네이버가 3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냐 첫 번째로는 M&A 대상,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즉 상장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몇몇 존재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카카오와 네이버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상장사 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투자 대상,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장 확대라는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삼성전자가 테스크포스로 존재했던 로봇 부문을 사업부로 승격을 시켜버렸죠 그러면서 상장된 로봇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도 CES에서 삼성전자가 가정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을 대거 출시를 하고 이에 질세라 현대구름, 그리고 LG 역시 너도나도 로봇 사업에 뛰어들면서 상장된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M&A 대상에 그 기업들이 오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 뛰어들므로 인해서 확대가 되는구나 이제 드디어 테마가 아닌 수익성 있는 산업으로 전환이 되는구나 그러한 기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상장된 로봇 관련주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카카오, 네이버 본격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장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라이프 시멘틱스까지 총 7개의 기업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가청액 순으로 나열을 했고요 억원 단위입니다 옆에 주가가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관련 분야로 무엇이 있는지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유비케어는 국내 1위 전자의무기록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의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 시켜서 잘 저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업이 2019년에 녹십자로부터 피인수됐습니다 녹십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제약 바이오 회사죠 아무래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비케어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지케어텍은 앞서서 네이버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EMR 관련 기업이고요 의료 관련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 인공지능 솔루션 등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국내 PACS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PACS가 무엇이냐면 진료 중에 촬영된 영상을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조회, 판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글로벌 55개국에 6,300여 개 의료기관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 클레머를 개발한 기업이고요 딥노이드는 최근에 상장한 기업인데 의료 영상 판독 AI 플랫폼이 주력 사업입니다 이거는 PACS와 연계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PACS가 진료 영상을 저장한 다음에 전문의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 영상 판독 AI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가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라 AI가 그러한 영상을 판독을 함으로써 그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심각도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판단한 그런 솔루션이죠 사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컨디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AI가 점점 고도화된다고 한다면 이 AI가 단시간에 훨씬 더 많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성 정보는 원래 IT 서비스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들을 잘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확장을 시켜서 원격 모니터링, 원격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시멘틱스 있는데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인 라이프 레코드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라이프 레코드가 무엇이냐 진료 기록, 유전자 데이터 등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디지털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스마트폰이나 의료 장비,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치료 효과를 내거나 예후를 관리하는 의료기기, 의료 행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의 의약품이 화학합성 의약품,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그리고 3세대가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로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라이프 시멘틱스가 현재 서울 아산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호흡, 재활, 디지털 치료제 임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자라면 상용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비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지케어텍, 딥노이드,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적자예요 이게 딱 보면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나라에서 원격 의료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 숫자로 찍혀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미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카카오,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해당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점점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도 삼성 연자가 작년 12월에 테스크포스로 있었던 그런 로봇 부문을 사업부로 격상시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증시에서 로봇주들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도 중장기적으로는 제2의 로봇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어차피 기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의료 산업입니다 의료가 상당히 규제가 세죠 따라서 무엇보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 아시다시피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아직 불법입니다 하지만 2020년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정부에서 내세우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군에 한해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원격 의료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데 윤석열 정부가 미는 것이 또 디지털 산업입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역시 규제 완화가 되는지 그런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와 관련된 이 뉴스플로우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 살펴봤었죠 대부분 이 내용을 보니까 기술력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적을 열어보면 상당히 좀 저저합니다 대부분 적자예요 이거는 아직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관련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실체가 있는 주식이라기보다도 테마성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또 지나간다고 한다면 제자리로 주가가 데려올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정부의 규제가 완화가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테마주에서 성장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 당장 투자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관심주 리스트에 넣어놓으시고 중장기적으로 또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뉴스플로우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